형은 뭐하자! 볼뜨로 진짜 오하자 볼뜨로 진짜 볼뜨로 알아봤는데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어쩌면 내 볼뜨로 나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상관은 안 하잖아 우리 상관은 안 하잖아 우리 상관은 안 하잖아 되게 왜 이렇게 떨려? 보길래 근데 어차피 밑에 이사님 있잖아 이사님 잠깐 나오세요 다 녹화되고 있어요 얼굴만 볼까 보니까 얼굴만 봤다 1등은 감기요 나? 네 오오오오오ник 감사합니다 패즈는 따라가고 싶은데 NFL 이유가 다 이뻐요 그게 웬 진이야 2등